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, 거래 절벽 등 전국적인 분양시장 침체 여파로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건설사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, 관리비 대납 등 호환기 때 보지 못했던 부가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. 일례로 강원 원주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 서울 강북 칸타빌 수요 팰리스는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단지입니다. 실거주자에게 3.3제곱미터당 1만원 수준의 관리비를 지원합니다. 이 밖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월드메리디앙은 이자 지원 차원에서 입주자에게 선착순으로 현금 1,200만원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 같은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김추범입니다.